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원장님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원장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원장님들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장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네 제가 오늘은 우리가 보육통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육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흐르는 보육통계 어린이집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교직원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얼마나 많은지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가정 그 다음에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 법인어린이집 이렇게 우리가 종류별로 유형별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떤 기관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또 우리가 교사 자격을 받습니다 원장님 자격도 받고요 우리 지금까지 교사 자격을 발급을 하기 시작한 2005년도 또 원장님 자격을 발급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원장님 자격증과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사도 3급, 2급, 1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교사가 지금 배출이 되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자 저희가 평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평가 인증이 되면서 평가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평가 결과 확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어린이집 현황은 다 여러분들한테 다를 수가 없어서 제가 2010년도부터 2021년 2월 지난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통계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35,37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연도 분류 쭉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 수가 우리가 2010년, 2012년 밑으로 따져보면 92년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숫자가 계속 늘어났었는데 2017년에서 2018년도에 가면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줄어들었죠 2020년도 또 늘어지고 네 그 2021년 지금 현재 2월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2개월 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새로 이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나 새로 오픈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숫자가 조금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이 이 표로 아마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늘어났어요 네 전체 어린이집 숫자는 이렇게 줄어든 데 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해마다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를 점점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현 정부에서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40%까지 늘리겠다 그게 22년도 내년까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32%죠 가정 어린이집이 44%까지 네 그래서 전체 합치면 76%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임을 민간과 가정이 지금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굉장히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직장 어린이집도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 늘어났죠 네 직장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장 어린이집 계속 늘어날 거고요 내년도 되면 아마 올해 2021년 말이 되면 직장 어린이집 숫자는 아마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예 비례해서 민간 어린이집 숫자와 가정 어린이집은 꾸준히 지금 같이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 가정 어린이집이 6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전체 어린이집의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숫자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 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까지는 저희가 뭐 기억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맥락이 어떤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은 어떨까요 예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현황 네 이것도 이제 2월 기준입니다 다 모든 것들은 제가 2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21년 2월 현재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쭉쭉쭉히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도 2018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린이집 숫자도 줄어들었죠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 거에 비례해서 재원하는 아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가 뭘까 그거는 출산율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출산율을 보면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2020년 이게 2020년 12월 통계거든요 계속 우리가 1.1% 그 다음 1.0 0.9 0.9 급기야 작년에는 0.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올림하면 0.84가 되겠죠 결국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올 아이들이 없다 재원해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출산율과 더불어서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아까 어린이집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네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도 같이 줄고 있다 그럼 재원원화도 같이 가고 있겠죠 네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원하는 아이들 숫자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부모협동과 직장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 네 현재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65%가 다니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가정 어린이집 숫자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가정 어린이집의 44%죠 네 그런데 반해서 재원하는 아이들은 전체 19%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가정 어린이집은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소규모입니다 20명 미만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숫자만큼 재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작은 규모부터 굉장히 100명 이상까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어린이집 숫자는 가정 어린이집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은 민간 어린이집의 46%가 다니고 있다 네 이런 통계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 21년도 0세반이 구성이 잘 안 돼서 원자님들이 걱정하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0.84까지 떨어지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나와야 됩니다 네 작년에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올해 지금 어린이집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 또는 없어서 0세반 구성이 여의치가 않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이 통계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재원원화에 대한 현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보육교직원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육교직원도 2010년부터 쭉 해서 올해 21년 2월까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육교직원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 계속 우리가 91년도 92년도 계속 2018년도까지 계속 보육교직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국공립어리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어떨까요? 예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죠 왜냐하면 아까 국공립어리집 숫자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민간어리집과 가정어리집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수도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린이집 수와 재원원화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수는 2019년부터 우리가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감소에 비해서 보육교직원 수는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직군의 보육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맞춤반이 없어지고 네 맞춤반이 없어지고 지금도 연장반이 생기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연장반이 생기게 되니까 연장반 선생님이 필요하게 되죠 또 보조교사 필요하게 되죠 또 보조교사도 영화보조교사가 있고 누리보조교사가 있고 시간연장 선생님도 필요하죠 대체교사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보조교사를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숫자를 늘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교사가 아닌 다양한 직군의 교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든 거에 반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들어두면 안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제가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9년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청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예 보육료를 현실화해달라 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런 걸 또 감안해낼라라는 그런 청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보육교직원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예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월달 기준을 보면요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50%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도 50%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결국 민간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이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도표도 만들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원 구강교를 보면요 우리가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이죠 예 가정어린이집이 똑같아요 지금 예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49.6%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도 보면 21명에서 49명이 16% 그리고 우리가 50명에서 90명, 99명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인원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5% 그리고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의 9.3% 이렇게 설립 유형별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금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연도별로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가 이제 평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어린이집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18년도 전체 어린이집이 39,171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인증을 지금 받은 어린이집 확정은 왜냐면 2019년에는 평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2018년도 기점에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19%가 됐습니다 이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때문에 2019년도에 평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계속 두게 되면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되고 그 부분 때문에 평가를 의무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평가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전환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평가 확정 결과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평가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19%에서 14%를 줄어들었고요 2020년대는 13% 왜 이렇게 조금 줄었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계획을 했다가 딜레이 되고 계획을 했다가 딜레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전반기는 평가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2021년 2월달 우리가 기점으로 보면 전체 어린이는 35,372개 앞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35,372개 나와있죠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어린이집 숫자 중에서 예전에 우리가 평가인증제에서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3,655개 그리고 지금 평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누적이 된 평가제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8,255개 전체 우리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조금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월달 기준으로 보면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10% 2년 만에 19%에서 10%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지금 90%가 평가인증을 받거나 평가제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었고 올해 21년도 12월이 되면 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한자리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현황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연도별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 어린이집 숫자 중에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과 받지 않은 어린이집 여러분들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표로 막대 그래프로 여러분들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평가를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평가를 참여하지 않았던 그 어린이집이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줄어들고 2020년도 또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어든 거를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실 수 있고요 자 설립 유형별로 평가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평가제로 확정을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많은데 평가를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참여하는 어린이집 우리가 아까 우에서 보면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10%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10%였는데 그 10%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32% 받지 않고 또 가정 어린이집이 아직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대표가 바뀌거나 네 대표가 바뀌거나 새로 오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신규인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 아직 평가를 참여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자 미참여 어린이집 현황 지금 나왔습니다 네 10%의 미참여 어린이집 중에서 네 결국 이렇게 민간과 가정이 어린이집 시설 수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이렇게 전체에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국공인 어린이집도 참여하지 않은 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월달 기준이니까 네 올해 이런 어린이집은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평가 결과를 좀 봤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거는 우리가 평가제로 도입이 되면서 평가 확정 네 평가 확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저희가 평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A, B, C, D 등급을 우리가 등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이 59% 그 다음에 B 등급이 31% C 등급 D 등급까지 그래서 저희가 평가제로 평가를 받아서 A, B 등급을 받으면 3년 있다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C, D 등급을 받게 되면 2년 있다가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C, D 등급은 어떤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컨설팅을 받게 되거든요 평가 결과 확정 굉장히 A, B 등급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B 등급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전체 A, B 등급이 90%가 되네요 그쵸? 90%가 A, B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도별로 원장님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어질까 저희가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건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자격을 발급한 건 2007년도부터 발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교사 발급 현황을 보면 6만 353명이 보육교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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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원장님 자격증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원장님 자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때는 보육시설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원장 자격을 발급했을 때 네 4만 9,636명이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19년 똑같이 교사와 원장님과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이게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전체 우리가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보면 교사 자격증이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21%는 원장님 자격증 거의 80%는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교사 자격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 현황과 조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사 급수별로는 어떨까요? 교사 급수별로도 보면 지금 우리가 급수는 3급, 2급, 1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쭉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3급 상황을 보면 계속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 줄어들고 2021년도 이거는 2020년 12월에 이미 발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고요 3급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선생님 숫자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2급 교사들 2급 교사들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1급 보육교사 자격증도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3급을 받고 2년 있으면 2급이 됩니다 2급을 받고 만 3년의 경력을 쌓으면 1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2급을 받고 1급을 받지 못하는 1급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 숫자도 좀 많다라는 거죠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발급 현황을 보면 53% 그 다음에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 거는 39% 그 다음에 3급은 지금 7.5% 이렇게 정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사 자격증 연령대는 어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이제 교사 자격증의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30대 네 30대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제일 많은 거로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이 20대였습니다 네 20대는 뭐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2급을 가지고 다시 또 1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0대가 굉장히 많고 네 40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40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대도 28% 반올림에서 29%가 되었죠 네 50대도 있었고요 네 60대 이상도 있습니다 원장 말고 교사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100%를 봤을 때 30대 보육교사가 제일 많다 그리고 20대 그리고 40대 보육교사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느 연령대에 여러분들 속하는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렇죠? 거의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30대, 20대, 40대가 제일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수치로 여러분들 통계를 또 살펴보고 또 어리집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평가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또 평가를 받은 어리집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평가를 받지 않았는지 많이 줄어들었죠 19%에서 10%나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보육정책을 우리가 펼치거나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이런 통계가 굉장히 기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지금 보육교직원으로 어리집에 근무를 하고 나니까 이런 어떤 통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육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자료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